샤워할 때 가장 먼저 씻는 부위 1위는?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위를 가장 먼저 씻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체단 고정! 최근에 본 기사가 있는데 머리를 먼저 감는 게 좋다고 하더라구요. 머리를 나중에 감게 되면 몸 깨끗이 씻어놓고 머리에 노폐물들이 다시 몸에 묻기 때문에 머리를 제일 먼저 감는 게 좋대요. 저 같은 경우는 오자마자 발을 제일 먼저 씻는데 발 씻으면서 손도 같이 씻는 겸이겠죠? 영상 시청하는 분들은 어디를 가장 먼저 씻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.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